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실 현장은 문학동 신축빌라 복층 테라스 세대입니다. 실면적은 45평, 저녁면적은 25.6평입니다. 5층 36세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각방 온도 조절기,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 주거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됩니다. 인천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자차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문학IC 진입에 5분, 남동IC 진입에 10분이 소요됩니다.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학교는 도보통학이 가능하고 문학경기장, 편의점, 카페, 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전신 거울 도어 신발장에 있는 현관 전실입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는 실내 중문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높은 오픈형 복층으로 뛰어난 공간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실입니다. 거실에는 스탠드형 에어컨이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몰딩이 설치된 벽으로 유럽 감성이 느껴지는 인테리어를 선보이며 바닥재를 헤링본 스타일로 시공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 설치된 D긋자형 주방가구로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주방입니다. 넉넉한 수납장과 조리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덕션과 환기창으로 쾌적한 조리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방 뒤에는 넓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넓고 편리한 환경의 메인 욕실입니다. 다양한 편의 요소를 확보하고 있는 안방입니다. 에어컨과 드레스룸, 파우더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방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두번째 방입니다. 넓은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는 세번째 방입니다. 본층 거실이 보이는 뛰어난 개관감의 오픈형 복층입니다. 창문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서 원활한 환기 여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공간에는 넓은 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넉넉한 면적의 테라스는 탁 트인 뷰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러티 공간 자주식 주차장에는 세대수 대비 100%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양 및 상담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